영유아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이 나라는 콜라 일부러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루빨리 콜라 일부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애외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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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